네 저희는 이제 4인조 밴드 셔츠 보이 프랭트라고 하고요 올해 8월 달 즈음에 첫 공연을 가지기 시작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중인 밴드입니다 얼마 전에 11월 9일 날에는 이제 저희 첫 EP 앨범 내 모른 행복 곁에 남은 방이라는 앨범이 발매됐고요 모두를 먼저 해서 찾아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들려드릴 곡은 침전의 방이라는 곡으로요 이제 저희 EP 앨범의 타이틀곡인 노래입니다 모쪼록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모쪼록 모쪼록 진짜 네 아무튼 사랑했던 사람과 나누었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침전의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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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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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